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의 먹방 메뉴는 정말 간단하게 중국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간단하게 1인 세트 먹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짜장은 윤희 짜장이라고 해서 저 윤희 짜장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맛있겠다 맛있게 잘 먹었죠? 에잇 무릎 뭐지? 한 번에 다 먹으라는 뜻인가? 탕수육부터 여기 탕수육 이름도 육즙 가득 탕수육이래 찍어서 에잇 쫘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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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쫘쫕 쫘쫘 쫘 야, 진짜 맛있어 그냥 그냥 먹으면 찢어져요 가치찢어져 아, 진짜 맛있어 아, 참깨 맛있게 먹어줘 짜장 소스 짜장 소스 양수육에 짜장 소스 짜장 소스 짜장 소스 짜장 소스 짜장 소스 짜장 테이프를 넣으면 양념장 너무 맛있어 맛있다 와 짜장 소스에 군만두 짬뽕 탕수육 잘 먹었습니다 두번째 1인 세트메뉴 짬뽕 탕수육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들은 짬뽕 짜장 둘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번엔 짬뽕 탕수육 맛있어 이번엔 밥만 부어서 먹어볼게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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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탕수육은 너무 급하게 먹었나? 소화되는 기분 검덕이도 엄청 많아요 소스를 딱 찍어서 검덕이랑 같이 이렇게 소스랑 같이 먹었나요? 전날에 술 안 마셨는데 왜 해장되는 기분일까요? 여러분들도 짬뽕 드실 때 홍합 껍질 씹히지 않게 조심히 씹히면 진짜 아프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짬뽕 먹다가 양파가 숨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투명색으로 물렁물렁하게 된 거 맛있지 않아요? 와 그런 것 같은 거 아 miss 아 아 아 또 1인 세트 메뉴 이번에 먹을 1인 세트 메뉴는요 볶음밥 탕수육 잘 먹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밥을 20분oting 콸콸콸 ْ 있어요 가끔 거의 술 골고드 질투 여러분들은 볶음밥 비벼도 돼요? 아니면은 그냥 소스랑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도 돼요? 너무 맛있다 오.. 와.. 고구마 만두 만두도 만두는 손으로 먹어야 저는 약간 좀 맛이 살아난다고 해야되나 만두 이제 좀 섞어서 먹어볼게요 소스가 좀 부족하네요 소스 호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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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우 너무 맛있다 단무지도 올려주고 아..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영양제는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계란빵 안에서 먹어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먹었거든요 다 먹었으면 아.. 다 먹었으면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집의 대표 메뉴 1인 세트를 먹어봤는데 짜장, 짬뽕, 볶음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10만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나의 콜라님들 안녕